안녕하세요 제가 86년에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인공지능 연구실이라고 저희 과에 있었는데요 그 과에 인공지능 전공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풀렸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해서 박사 과정 때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파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 발을 디디게 된 거죠 저희들이 크게 분야를 나눈다면 컴퓨터 시각 분야가 있고 언어처리 분야, 음성인식이나 자연어처리 분야라는 게 있고요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계학습 분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뇌정보처리 분야 등도 있습니다 학습된 지식을 추론하는 분야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추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는 물론 머신러닝, 금러닝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추론하고 판단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구자들이 몰려있는 상태로 보면 컴퓨터 시각 분야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자연어처리, 언어처리 같은 분야는 굉장히 연구하는 분들이 적은 편인데 이 분야에 연구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학습 분야, 원천 기술들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을 돌파하고 더 똑똑히 지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공격하지 않겠는지 염려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은 기계하고 달리 특히 창의성 부분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뿐만이 아니라 협동할 수 있는 능력들 다른 분들과 컬래버레이션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계와 달리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서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그런 부분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는 장편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결국은 전신마비 장애인이 나오고 그 사람이 자기의 뇌를 컴퓨터하고 접속시켜서 결국 그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이번 강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뉴럴 인터페이스 또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 외부에서 접속하고 또는 인공지능과 결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가 결국은 제가 강연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술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뇌라는 장편소설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뉴럴 인터페이스 또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뉴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사람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세계를 제어하는 결국은 뇌파를 사용해서 뇌파를 분석해서 결국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해서 외부 세계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기술 현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미래 기술이 가능한지를 간략하게 사례를 들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